우리 항상 행사장에 일렬이 귀빈석이거든요? 그 뒤에는 바로 이제 가수의 팬들이지 않죠? 고막 괜찮으시죠? 뒤에서 너무 소리를 치셔가지고 막 괜찮아요?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너그럽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신나자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자 어때요? 괜찮아요? 이제 시원시원합니까? 나한테 발차기 보니까 솔직하게 어떠세요? 멋있어요? 네! 뭐라고요? 작살나요? 천안의 빵 맛 같아요? 아 진짜 이게 천안이 정말 빵으로 뭐 이건 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죠?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빵은 먹어야 되고 꼭 하루에는 한 번씩 또 빵을 먹어야 되는데 자 빵 좋아하는 여기 빵순이 빵돌이들하고 함께하는 2023 빵빵데이 자 두 번째 10분 내로 올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은데요? 젊은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아 근데 트로트 괜찮아요? 네! 트로트 좋아해요? 네!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짜 이제는 뭐 장르 구분 없이 연령대 구분 없이 이제는 모두가 우리 또 K의 문화와 K의 또 뭐든 또 이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 젊은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괜찮죠? 네! 좋습니다 아직 나태주의 매력은 끝이 않으니까 우리 한번 신나게 또 달려봐요 자 천안하면 빵 빵하면 천안 천안이 빵의 찐 아닙니까 그죠? 네! 모두 다 오른손 따봉해서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자 무대 쪽으로 세 번만 찍읍시다 찐 찐 찐 자 이제 네 번 한번 찍고 네 번 해볼까요? 시작 찐 찐 찐 찐 찐 찐입니다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어떡해 다시 네 번 찍을게요 자 머리 들고 자 네 번 한번 찍어볼게 시작 찐 찐 찐 찐 찐입니다 천안이 빵의 찐입니다 빵의 도시 천안이 왔으니까 당연히 찐이야 올려드려야겠죠? 자 세 번째 찐이야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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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